이분은 일간 스포츠의 황지영 기자님 질문인데요 데뷔 6년차 컴백인데 스스로,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요? 무대에서 더 이상 떨지 않을 때? 떨림이, 떨림이 설렘이 될 때 떨림이 설렘이 될 때 좋다 좋다 그렇게 제가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많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네요, 차이가 많죠 떨리는 거하고 설레는 거하고는 같은 떨림이긴 한데 기분이 많이 다른 느낌들이 있으니까요 헤럴드경제 고승희 기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6년차를 맞은 현재,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6년차,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이번엔 유아씨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6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큐피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을 때는 굉장히 풋풋함도 있었지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6년 후에 지금 저의 모습은 굉장히 승희 말대로 멤버들이 많이 긴장 대신 설렘을 안고 무대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예능 같은 걸 할 때 되게 뻔뻔스러워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애들이 재미있게 무대도 즐기고 예능도 즐기고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멤버들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음악 무대 외에서도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는 cliff dropped south BJ pushes 0 0 0 0 0 0 0 0 0 한글자막 by 한효정